만약에 내 마음이 지금 편치 않다면 너는 아마도 욕심, 아마도 욕심에 사로잡혀 있을 것이다. 욕심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잘 모른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모든 것은 의식이지만 그거는 본질에서 이야기이고 현상에서는 욕심이 우리를 지배한다. 아니 욕심에서 벌어서나면 괴로움이 없을 수 있다. 부처님 말씀 중에는 그런 말씀이 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벌이면 열혜를 벌이라 그랬단 말입니다. 아상, 나에 대한 생각, 상. 아상, 인상, 너에 대한 인상. 중생상, 우리가 중생이라는 상, 수자상, 우리 생명에 대한 어떤 욕심 이런 것들을 버리면 우리가 열혜가 된다고 그랬어요. 의식이 되고 부처가 되고 극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상 때문에 괴로운 거지. 나에 대한 상이라는 건 또 어떻게 보면 욕심이죠. 나에 대한 상 때문에 괴로운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어떤 욕심이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만약에 괴로우면. 그래 벚꽃 지금 휘날리고 아름다운 계절인데 밖에 현상으로 봐도 천국의 극락이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어쩌면 행복을 못 느낀다면 그래서 내가 이제 나 자신을 둘러봐도 봄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해바라기 씨앗을 심고 상추를 심고 호박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또 아름다운 벚꽃 구경하고 개나리 이 아름다운 현상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게 아마도 최선이거든. 과거에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보기 힘들었거든. 최고의 아름다움이면 나는 지금 천국의 극락에 있는데 그런데도 마음이 불편하다면 아까 식으로 욕심이나 아상 나에 대한 상이 잡혀있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모든 상 현상에 대해서 그걸 버리라 이거지. 왜? 지금 모든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꿈이라 이거야 꿈. 진짜가 아니래 지금 보고 있는 게. 그건 좀 믿기 어렵지만 하여간 그래도 지금 보는 건 꿈이고 우리는 연극을 하고 있는 거야. 어쩌면 연극도 우리는 즐거운 연극을 하고 싶겠지만 현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욕심을 갖고 거기에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지. 그걸 다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의식으로 들어가라 이거지. 의식으로. 아까씩 나를 버리고 욕망을 버리고 다 버리면 그거 의식 자체고 의식은 청정하고 공적 영지하고 천상천하 유화독전이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밝고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거지. 다른 말로는 무심할 수도 있다. 무심하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별일 없다. 부처의 세계, 정신의 세계, 의식의 세계는 항상 극락이단 말이야. 청정하고 맑고 깨끗하고 하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현상에서 지금처럼 욕심이나 욕망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어떤 그럼 내가 욕망을 나름 욕망이 없는 것 같은데 괴롭단 말이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어떤 거에 사로잡혀 있는 듯해. 오늘이 이제 4월 10일이니까 이제 투표 마지막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날 보면 내가 이제 지지하는 정당이 말하자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할 것 같아. 어쩌면 그런 불안함도 있을 수 있고 내가 뭐 코인이나 이런 거라고 사고 팔고도 하고 그럴 때 떨어지면 사고 그럼 오르면 좋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팔면 파는 대로 불안하고 사는 대로 불안하고 거기에서도 영원한 만족이 없단 말이야. 또 영원한 만족이 오면 그때 또 사람은 또 심심해지고 괴로워지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인간의 감정은 아주 애매하고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감정 자체도 나가 아니고 진짜가 아니고 버리라. 이건 연극이다. 꿈이다. 그래서 의식으로 들어가서 의식을 찾고 있으면 극단이고 행복하다 이거야. 의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현상에서 이 모든 것이 나를 사로잡고 있단 말이야. 나라는 상에 잡혀 있단 말이야. 나라는 상을 버리고 부처로 가야 되는데 의식이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현상이 사로잡혀 있나 이거지. 그래서 아까 같이 그런 것도 그렇고 또 뭐 어디 가서 더 좋은 데 가서 놀고 싶은데 놀지 못한다든가 내 삶이 주인이 못 되고 한다든가 이건 현상적인 문제지. 그러니까 현상 자체에서도 우리가 이걸 해결해야 돼. 물론 의식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의식으로 못 들어가고 현상에 갇혀있는 경우가 많거든. 그럼 현상에서 행복을 계속 느끼려면 현상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일단 현상으로만 생각해보자고. 그래 어디 가서 행복해야 되고 했는데 행복하지 않고 다운되고 우울할 수 있다 말이야. 극락인데 분명히 벚꽃 피고 세상은 그렇게 아름다운 천국인데 왜 마음에 외로움이 괴로움이 움푸냐 말이야. 알만한데 왜 이 감정은 그렇게 안 되냐 말이야. 외모에 사로잡혀 있는 거야. 아름다워도 아름다운 걸 못 보는 거야. 그래 우리가 겨울에 못 보니까 황량이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너무나 아름답고 좋고 극락이고 매일 즐거워야 되는데 또한 안 즐거울 때가 있단 말이야. 안 즐겁단 말이야. 우울한 듯하고 다운되고 한단 말이야. 아름다움이 극을 이루어도 또 아름다움을 모른단 말이야. 그럼 또 다른 아름다움을 찾아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지. 그래서 인간은 꾸준히 어디에 몰입해 있으면 그때는 또 생각을 안 해가지고 행복을 느낀단 말이야. 그렇다면 지금 이런 것도 우울하고 만약에 기분이 나쁘다면 그것도 어떤 생각에 사로잡혔다 이거겠지. 미래를 또 은연중에 생각한다든가 또 과거에 내 쪽팔리는 일들이 올라가서 나를 괴롭힌다든가 하나 더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인간은 너무 인간의 감정은 복잡하고 애매해서 진짜 컨트롤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거기 승자가 못 되고 낙오하는 자들도 많이 있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승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영원히 이걸 승자로서 행복하고 만족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란 말이야. 어떤 화가 나서 괴로워한다든가 성질을 낸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거가 아니어도 그냥 심심한 것 자체로도 다운되고 우울하고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현상 자체로도 일단 해결해야 된다. 대범한 마음을 먹고 별거 아닌데 저 위에 가서 큰 산에서 내려다보면 별거 아니잖아. 그러면 이걸 행복하게 계속 느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아니면 훈련해서도 행복해야 된단 말이야. 지금 나도 가만히 생각해 봐 얼마나 행복한가 말이야. 밥 먹고 누워있으니 얼마나 좋아. 모든 생각하고 즐거운 생각만 할 수도 있는 거야. 아까 식으로 주식이나 뭐하다 이게 내려갔으면 문제지만 또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도 그렇고 또 올라오는 거고 연연하지 말고 버텨야 되는데 왜 괴로워하고 있다 이거지. 괴로운 마음이 움푼다 이거지. 그래서 분석해보고 그래도 어려워. 아주 미세한 걸로 막 이래. 그래서 이제 과거에 대한 어떤 미련일 수도 있지. 어떤 또 관계에 대한 거 뭐 어울리고 함께하면 뭐 즐거워. 그렇지만 또 이제 오래 즐겁다 보면 또 싸움도 나고 괴로움도 있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혼자 그래서 즐거우면 어떤 행복을 느끼라고 해도 혼자서 또 뭔가 안 된다 이거지. 혼자 있으니까 뭐 위축되고 하고 나의 사는 길이 옳은 게 아니어서 내가 주인인식을 갖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럼 주인인식, 진리가 아니면 또 뭐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현상으로도 지금같이 이렇게 어떤 괴로움이나 원인을 풀어나가야 되고 아까 식으로 의식으로 부처님법으로 들어가면 모든 게 그냥 해결되거든. 거기서는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과거, 미래 이런 거 버리고 현실만 집중하는 현상. 현상에 집중해 현실에만 집중하는 현상이란 현지에. 현재 집중해서 뭐 생각이나 이런 그리움, 감정 이런 거 버리고 의식으로 들어가라. 무심함으로 들어가라. 무심 속에 가면 그게 의식이고 부처님 마음이란 말이야. 부처님이란 말이야. 공적 영자단 말이야. 텅 비고 공허하게 그러면서 지혜가 샘솟는 어떤 공기 같은 거죠. 보이지도 않은 공기 같은 거고 햇빛 같은 거고 맑고 깨끗한 뭐란 말이야. 거기는 청정하고 깨끗해가지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런 게 없다는 거지. 거기에 머무르면 되는데 왜 자꾸 감정이나 현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아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의식의 세계를 놓치느냐 말이야. 그래서 스님들이 절에 가서도 그렇게 아마 기도하고 아마 공부하고 하는 거 같아. 왜냐면 자꾸 잡념이 들고 현상에 빠져버리니까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인간의 진짜 극락을 유지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지. 그래서 이제 뭐 해도 안 되면 주문을 외기도 하는 거지. 주문을 외다 보면 딴 생각 못하고 해서 주문을 외기도 하잖아. 흔한 얘기로 무상심신미며 법 백천만검난조우 악은 문견득수지 원의 열의 진실이 있다 있다 여기 있다 바로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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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 아제 모지 사바하 나무하미 타블 관셈보살 나무하미 타블 관셈보살 나무하미 타블 관셈보살 나무하미 타블 관셈보살 이것도 그런 거야. 나무하미 타블 관셈보살 이라는 것도 원유대사가 만들었다 그랬는데 뭐 부처님한테 귀의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냥 현재에 대해서 현재를 느끼기 위해서 계속 주문을 외운다 이거지 잡려면 미래의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현재를 계속 외치는 거지 난 현재 지금 깨어있다 현재를 보고 있다 현재는 뭐야 그게 진리야 현재 밖에 없는 거거든 지금 이수가 살아있는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든 그게 최고 그게 진리고 행복이고 그게 극락인데 정이고 진리인데 그걸 놓치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무상심신미며법 백천만검난조 와금 문견득수지 원해여의 진실이 진실을 찾고 싶다 이런 거고 진리를 찾고 싶다 이런 거고 있다 있다 여기 있다 바로 지금 여기 뭐 진리는 여기 있고 바로 여기 있다는 거지 근데 그걸 즐기고 하면 의식이고 행복한데 왜 사로잡히고 잡려하냐 이거지 그리고 아까도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나무함이 답을 관세 모살도 내가 어떤 부처에 의지한다기 보다 그러니까 부처라는 건 또 아카시고 나의 의식이니까 나의 의식에 빠진다 의식에서 살고 싶다 뭐 이런 것도 되지만 현재를 즐기라 현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주문을 자꾸 외우는지도 모르지 주문 안 외우고 있어 우리 머리가 산란해지고 딴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돌을 담는다고 계속 그 주문을 외우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지금처럼 나무함이답을 관세 보살 나무함이답을 관세 보살 나무함이답을 관세 보살 그러니까 뭐가 지금 안되고 있다면 아까도 또 얘기하는 거지만 지금 벚꽃 피고 찬란 아름다움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행복을 못 느끼고 어떤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과거를 미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은 현상의 꿈 같은 거 가벼운 거 연기고 하니 그것을 다 버리고 의식으로 들어가서 무심을 찾고 거기서 부처를 찾고 나를 찾아라 이거지 그럼 그 의식 하나밖에 없고 그 의식은 공적영지하니까 거기서 머무르라 이거지 그러면 극락이다 이거지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여기서 극락이라 이거지 그래서 모든 것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시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는 거고 나는 지금 꽃밭에 가 있는 거고 나는 지금 수영장에 가 있는 거고 나는 투패러 가 있는 거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야 의식은 그러니 우울하고 불안하고 뭐 할 거 없어 부분이 아니라 전차란 말이야 그럼 거기서 극락을 느끼고 행복을 느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얘기하지만 현상이 곧 또 의식이고 의식이 또 현상이라 그러잖아 이래서 이제 어려워지는 거지 뭐야 공은 뭐야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하잖아 현상이 바로 공이고 또 공이 또 현상이고 현상이 부처고 부처가 현상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또 어려운 거야 그래서 하여간에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추구하는 거지 내 몸도 중요하지만 내 몸보다 더 의식은 더 중요해 의식이 우리를 키워 우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의식을 찾으면서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으면 극락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또 다른 얘기도 하지만 지금 현상에 대해서 무조건 만족하라 이거야 나는 극락에 있다는 거야 어떤 상황에 있든지 더 이상 좋은 건 없어 그게 현실이야 우리가 고통 속에 있어서 내가 죽어가는 순간이라도 그건 진리고 현실이고 그건 부처야 의식이야 단지 괴로워서 죽어가는 것도 꿈이라고 생각해 의식을 찾아가면 되는 거니까 왜냐면 모두 살아가는 현상은 꿈이고 꿈은 뭐야 의식 아니 꿈은 뭐 연극이야 이거는 뭐야 불생불사 여기서는 죽고 살고 해 아니 생명이 뭐 생사가 있어 현상에서 우리 죽고 살잖아 그렇지만 뭐 의식은 영원히 죽지 않는 데잖아 옛날부터 있었고 과거부터 계속 있는 거라잖아 의식은 근데 내 생명이 그 의식 중에서 태어났다가 조금 살다가 죽는 거잖아 그래서 이 몸은 이제 가는 거야 못 벗어놓고 가는 건데 그 의식은 영원히 있다는 거야 그러니 그것만 지키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의식이라는 건 영원히 있고 과거에 듣고 지금도 있으니 거기 부처님도 있고 어머님도 있고 우리 아버님도 있고 내 친구들 누구 다 있다는 거야 나의 원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은 죽지도 않고 영원히 같이 있으니 행복하고 만족하고 극락이네 하면 되는데 또 아까 식으로 현상에 사로잡혀 가지고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진리를 모르고 진실을 모르고 괴로워하고 있단 말이야 아 여기서 팽팽 놀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걸 아마 우리가 믿을 수 없다 뭐 해서 또 종교니 기니 아니니 하지만 그래 내가 종교라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해서 추구하면 되고 내가 답을 찾으면 되는 거지 어찌보면 합리화 시키는 것 같기도 해 갖다 끼워 맞추는 것 같기도 하지만 끼워 맞춰서라도 내가 즐거움을 유지할 수 있고 인간에서 행복함을 얻으면 의식으로 들면 그것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게 뭐 남들 어쩌면 불교라고 할지 모르지만 또 마음 공부라고도 하지만 그래서 아까 식으로 뭐 하여간 그래서 어떤 다른 종교처럼 뭐 기도하고 추구하지 않아 나에게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안해 그저 나는 내 의식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지 나 안에 있으니까 신은 말하자면 내 나 안에 있는 거야 내 안도 여기가 아니라 전체야 전체 의식이 나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미 의식 안에 있어 그래서 그걸 깨우치면 돼 아니 깨우칠 걸 없어 이미 나는 의식에 있어 그걸 느껴야 되는 거지 그걸 알으면 끝난 거라는 거지 나는 그 자리에서 여기 앉아서 행복과 국낙이고 나는 바로 부처야 의식이야 몇 번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그래 이제 아이가 뭐 한 얘기 또 하고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해가지고 아이가 즐겁고 행복한 그런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그건 된 거라 이거지 혹시라도 나도 그렇지만 혹시라도 불행한 마음이 있고 괴로운 마음이 있다면 어떤 원인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걸로 같이 풀어보면 된다 이걸로 안 풀리면 그거는 또 뭐 말하자면 의심한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종교도 비슷한 거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믿기가 어려워서 그렇잖아 영원히 산다고 했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겠지 나도 그렇지 공기가 보이냐고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잘 못 믿는 거지 그렇지 믿기가 어렵지 어려운데 그걸 합리화 시켜서라도 믿고 그걸 추구하자 이거야 그러면 맑은 정신에 청정한 마음에 공적 영재한 마음으로 세상을 풀어가면 세상 일도 잘 풀릴 거고 탐진치가 없어가지고 욕심도 없고 화도 안 내고 지혜롭고 하면 당연히 또 행복할 수 있고 지금 아까도 얘기한 건 모든 건 욕심 때문에 그리고 경쟁 질투 때문에 이러고 하잖아 지금 투표도 내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잖아 투표도 내가 괴로워할 일이 아니야 육조선님이 그랬잖아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마음을 내라 누가 이기든 지든 그거에 연연하지 뭐 너의 의식으로 들어가라 너는 그럼 그 의식에서는 다 행복하니까 이거에 누가 잘하고 못하고 하지 마라 근데 또 뭐야 색이 고이고 공이 색이다 보니까 또 현상을 더 즐겁게 살려고 더 좋게 살려고 아마 더 열심히 하긴 하겠지 다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하여간에 투표를 했으면 그걸로 끝나고 누가 되든 그거 받아들이고 그 마음으로 가면 된다 이거지 물론 자기 생각이나 가치관하고 틀리다 보니까 괴로워할 수 있지만 아까 식으로 또 공적 영지한 의식으로 들어가고 부처로 들어가면 거기서는 그런 게 없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모든 걸 받아들인단 말이야 자꾸 떠들어봐야 머리 아프네 그러니까 요 정도만 해가지고 우리가 또 한 번 사실은 이거 내가 누구한테 얘기하려고 하기 전에 나도 이 마음이 괴로운 것이 덜어 있어서 그걸 정리해 보려고 해 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왕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냥 개시도 하고 그러는 거지 난 누가 나한테 이런 거 알려주면 얼마든지 좋을 수 있어 아니 뭐 어쩌겠어 옳은 거 옳다고 얘기하고 틀린 건 틀리다고 말도 못해 세상이 왜 이렇게 점잖은 척하고 이렇게만 살아야 돼 나쁜 놈은 나쁘다고 좋은 놈은 좋다고 할 수도 있고 하다못해 종교도 나쁜 놈은 나쁘다고 좋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얘기해 놓은 종교다고 하면 기분 나쁘면 종교라고 생각하지 막 그냥 이렇게 마음을 열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 보니까 그게 너무나 돈도 안 들고 너무 좋고 합리화되고 내가 편안하고 행복하고 있으면 좋으니까 이렇게 해 보는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혹시라도 이거 이런 거 듣고 그래 뭐 그래도 되지 뭐 피터님이 미쳤나 봐 제가 신이래 어쩌고 그래도 좋고 아니면 나도 한번 흉내내서 그것이 되나 어렵지만 또 세상이 어려운 거 없으면 어떻게 삶이 되겠어 그걸 화두로 삼아서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 살아가는 게 또 인간이지 인간 아까 식으로 욕망이 있다고 그랬어 이왕 욕망이 있는 거는 어디가 남의 거를 뺄거나 더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보다는 화두를 풀려고 하는 욕심은 필요하지 않냐 이거야 그 정도 욕심도 없으면 인생을 인간 또 어떻게 살아가겠어 동물하고 다른 거는 욕망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풀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같이 우리 부처님이 그랬잖아 생로병사를 그 화두를 풀어낸 거 아니야 어떻든 그렇게 훌륭한 방법으로 풀어내서 2600년을 풀어내서 우리가 지금 그나마 위안을 얻고 살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도 한번 풀어보자 이거지 또 다른 화두를 정해서도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버리면 내가 바로 부처다 이거지 현상을 다 무시하고 의식으로 바로 들어간다 이거야 Go to the consciousness Let's go 아 이만큼만 마치겠습니다 심심하면 구독 괴로워도 구독 즐거워도 구독 대충 구독 이만큼만 마치겠습니다 피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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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